박성호 감독에 의하면 지금 복싱 게임을 좀 즐기는 토털파이터이지만 복싱을 즐기는 기대주거든요. 옥래윤 선수. 그렇습니다. 사이즈 차이가 나 보이는 두 선수죠. 박은석 이들 킥. 바디킥 누렸습니다. 다시 한 번 주먹 공격. 박은석. 자, 케이지를 항상 덜 지면서 1라운드 치고 있습니다. 자, 원투가 들어갔고요. 옥래윤 터치 공격. 자, 닿지 않고요. 옥래윤이 지금 본인의 거리에서 긴 거리에서 싸움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틱. 아우까지 들어갑니다. 니킥 공격. 옥래윤 넘어졌습니다. 자, 위기전. 위기전. 자, 여기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에 경기를 끝내는. 경기 급초반에 또 피니쉬까지 이뤄내네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요.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강기는 도장이 빨리 끝났는데 두 번째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제2경기. 다시 라이틱. 김민건. 1,2. 아, 좋았죠. 태클 시도. 팀다운. 강신호 태클 다운 성공. 강신호 파운드 태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딩. 파운딩 들어갑니다. 파운딩. 강신호 파운딩. 자, 왼쪽에 걸리고 있습니다. 김민건의 위기. 다시 한 번. 공격을 시도하는 강신호. 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일어섭니다. 김민건. 아, 걸렸어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니킥. 강신호. 자,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다시 니킥. 계속 찹니다. 아, 이마에 계속 돌아가거든요. 니킥. 강신호 니킥. 또다시 계속 후두릅니다. 아, 김민건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자, 1라운드 5분을 멋진 파이트로 마무리한 우선수. 어어, 지금 걸었어요. 강신호. 아, 김민건이 걸린다. 다시 한번 납품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강신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일단 먼저 타격을 받았거든요. 자, 김민건 싱글 렉 하지만 강신호가 지금 바깥으로 발 빼면서 잘 막았고요. 아, 넘어가겠는데요. 자, 그리고 택배함 넘어집니다. 자, 그대로 사이드 잡았습니다, 강신호. 좋은 포지션. 위기입니다. 네, 일어서리 하고 있는 김민건 선수입니다. 아, 진퇴 양난입니다, 지금. 자, 지금도 다시 한번 상위 포지션 백 포지션을 잡았어요. 백 포지션까지 허용을 하는 지금 김민건 선수고요. 네, 위기를 막고 있는 김민건. 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김민건 바디트라이 앵글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운딩이 들어가는데요. 자, 김민건 버텨고 있을까요? 아, 빨리 열린 상황이에요. 파운딩, 파운딩, 들어갑니다. 강신호. 비밀을 가는 강신호 선수. 2라운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들이고 있는 강신호 선수. 자, 레프리가 계속 지켜보죠. 김민건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마무리됐네요. 글루코버 강신호 선수 승리입니다. 심판, 전환일치 판정승을 거두는 강신호. 1라운드. 아, 터치클럽으로 이윤화은 하지 않았어요. 공격 한 번 잡고 봤습니다. 이윤화. 다시 들어옵니다. 연탈 공격. 박연하. 아, 지금 이윤화. 네, 아, 지금 맞았나요? 하지만 돌려줍니다. 네. 이윤화. 이제 이윤화가 서로 옵니다. 그리고 왼손. 오우. 다시 들어갑니다. 라인트까지. 서로 주고받습니다. 난타전. 박연하.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원투. 자, 가드가 좀 지금은 풀렸나요? 박연하. 스피니저기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윤화가 난타전을 겁니다. 네, 이제 저돌적으로 힘으로 한 번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연타. 박연하.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윤화. 이윤화 많이 맞죠? 보지 않고 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걸리나요? 이윤화의 위기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박연하 선수입니다. 자, 이윤화. 네. 자, 지금 많이 맞습니다. 밀어붙이는 박연하 선수입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박연하 선수입니다. 박연하 기회. 자, 이윤화 그룩이. 그룩입니다. 네. 아, 지금 안면에 완벽히 열렸는데요. 얼굴에 멀쩍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연하, 연타공격. 계속 돌아갑니다. 넷플릭과 성공을 지켜보고 있는 슬스입니다. 다시 박연하. 아, 연타공격 엄청난데요, 박연하. 박연하 선수의 승리입니다. 신판판정 2대1 경기가 나왔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임진용과 이민혁.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깔끔하죠. 임진용 자신있죠. 프론트킥까지. 여유있게 경기를 풀고 있는데 임진용이 다시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지금 빠지면 라이트까지. 다시 라이트. 오, 기태워. 양수록입니다. 아, 걸렸어요. 이민혁이 위기입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민혁 몸도 안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민혁도 토프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맞죠? 맞죠? 이민혁도 하나. 큰펀치가 나왔습니다. 아, 하지마. 마디킥 임진용. 싱글래. 택다운입니다. 이민혁 택다운. 자, 몸을 좀 틀면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왼손이 계속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혁의 왼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아, 파운딩이에요. 임진용. 자, 지금 사이드 포지션. 자, 무리하게 일어나라. 오히려 사이드 빼앗겼고요. 그렇죠. Whats not. 백 빼앗길 수도 있죠, 임진용. 올라타요. 아, 백 컨디션 잡았습니다. 백 들어온lights다, 임진용. 이민혁. 어우, 거기가 들어왔어요. 들어가쌀 dessdev Samjov. 자, 거기가 완전 잡혔습니다. 모기 잡혔어요. 그렇죠.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버텼던 임진olf 선수인데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가도 올리고 들어가는 박은지 선수입니다. 다시 원투! 이난이가 걸렸어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던 이난이 선수입니다. 들어가다 박은지도 활용했고요. 어! 지금은 킥공격! 다시 라이트! 박은지! 저돌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난이도 스트리트를 하나 돌려줍니다. 윗부를 미치는 이난이! 박은지 라이트! 지금까지 오히려 박은지가 더 전타를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너무 걸어 들어가면서 왼발킥을 날리려다가 하나 맞았죠 박은지? 박은지의 기소는 좋습니다. 다시 이난이! 이번에는 이난이가 들어옵니다! 여태 공격 이난이! 어! 지금 걸렸나요? 네! 거리가 맞지 않죠 박은지!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난이! 박은지 맞았죠! 하지만 다시 맞았습니다! 이난이! 아! 박은지 대단합니다! 아! 난타전! 1라운드 마지막 난타전입니다! 겉으로 돌려주는 이난이 선수입니다! 아! 이난이가! 네! 오! 지금은 잽에 걸렸고요! 스트레이트! 다시 이난이! 들어오는 여태입니다! 아! 이난이가! 소위적으로 감을 잡은 모습입니다! 네! 돌아오면서 펀치를 보겠습니다! 아! 또 박은지 선수입니다! 오! 지금 들어오는 박은지 선수입니다! 자! 이난이가 맞았습니다! 다시 라이트! 오버헤드 라이트까지! 밀리는 주먹이에요! 밀리는 주먹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 마지막 주워! 네! 마지막 난타전이에요! 10초 안정의 시간입니다! 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네! 풍신의 힘을 짜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라운드! 자! 2대1 10판 판정승으로 레드퍼너 박은지 선수가! 1라운드 시작됩니다! 송영재와 김대명! 잽을 가볍게 뻗고 있는 송영재! 와이트! 김대명! 약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긴장감이 흐릅니다! 와이트! 빠릅니다! 김대명! 오! 라이트가 가졌어요! 자! 김대명! 오! 아! 다운내요! 다운내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송영재 승리! 지금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워낙 펀치가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떨어진다면 여기서 양호기 다시 들어가면서 왼쪽 턱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여유있는 표적입니다! 송영재 선수 탄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이대원과 한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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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싸우셨거든요 아! 밀킥! 다엽게 그리고 긴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자! 지금 다시 킥입니다! 하이킥 올라갑니다! 이대원! 오! 하이킥 들어갔습니다! 자! 위입니다! 한성랑 이제는 킥으로 머리를 노릴 수 있는 지금 이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옵니다 아! 지금 다 하이킥! 이대원! 자! 위기 한선랑 자! 마지막에 붙었는데요 자! 킥공격 라이트까지 자! 킥하면서 반격 킥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자! 스팅킥! 그리고 바디! 들어왔습니다! 이대원! 다시 한 번 바디! 자! 로우킥! 자! 펀치 원투 한번 들어갔었구요 한선랑 짧아요 자! 이대원 이대원! 네! 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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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전월일치 판정승! 3대0의 판정이 나왔네요 3대0의 판정이 나왔네요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자! 독성을 걸어봤습니다 일단은 실바가 지금 몰고있는 상황인데요 아! 만만치 않습니다 실바 로우킥! 자! 하지만 지금 로우킥 계속 얹히고 있죠 자! 지금은 라이트 잘 흘려냈구요 좋죠! 로우킥! 자! 임준수가 압박을 합니다 자! 임준수가 압박을 합니다 다시 왼손 자! 왼손 얹혔죠 자! 실바가 엎어서 오우! 위험해요! 임준수! 방어해야됩니다 다시 원투 들어갑니다 펀치게임 임준수 로우킥! 자! 로우킥 많이 얹혔죠 좋죠! 왼손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임준수 로우킥 좋습니다 다시 왼손 들어갑니다 임준수 자! 걸렸습니다 실바 자! 지금은 펀치게임인데요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까지 임준수 여기서 빠져나와야되요 오우!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자! 자! 임준수 돌아나와야죠 자! 다시 나옵니다 자! 실바가 연타공격을 펌프고 있습니다 자! 자! 가도 올려야죠! 위깁니다 임준수 가도 올려야됩니다 자! 클린치! 클린치 가야죠 임준수 자! 좋습니다 임준수 반격! 반격의 펀치 자! 몰리면 안좋습니다 어쨌든 1라운드에도 저자세에서 지금 안좋은 시퀀스 많이 나왔거든요 돌아나와야죠 그렇죠 자! 임준수에게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러우킥 자! 들어옵니다 라이트까지 임준수 자! 좋은 그림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아! 준수입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다시 훅까지 아! 준수! 러우킹 초보집니다 임준수 아! 준수! 아! 지금 2대1 판정이 나왔습니다 블루코너 1라운드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다가키 선수 저 앞손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네 배명호 선수도 또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하고 있고요 신경을 쓸 것이고요 마지막 화이킥! 아! 몸짓고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킥공격 배명호 네 지금은 경기 초반은 배명호 굉장히 좋습니다 타입도 좋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다가키 선수는 어... 그래플러가 아닙니다 네 택다운! 깔끔하죠 네 배명호 배명호 선수가 그래플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네 자 암트라이 앵글 암트라이 앵글 어... 지금은 자 들어갈 체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들어... 아... 지금 걸렸나요? 들어갈... 자... 해프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일단 네 돌아가면서 각도 만드는 배명호 자 지금 왼손을 좀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지금은 훈련인데요 너무도 압도적인 포지션입니다 네 강북리올까? 강북리올까? 안봐 자 뽑을 수 있을까요? 자 뽑아냈습니다 자 꼭 뽑아냈습니다 자 콩이 끝나올네요 대구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